참 혼자 하기 힘드네요. 다음 이슈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아니고 돈봉투 사건이요. 오늘 이게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전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어요. 이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징역이 확정된 게 처음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 줄줄이 앞으로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가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있었던 전당대회 앞두고 20명에게 돈봉투 20개.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 아마 윤관석 의원은 본인이 직접 돈봉투를 뿌렸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이게 정당법 위반인데요. 이래서 지금 돈봉투 위반이 확정이 되니까 지금 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요. 지금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허종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조사를 안 받으러 나온 의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제가 명단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서대문이죠. 김상현 의원의 아들입니다. 민병덕. 앙양이 지역구죠. 민병덕 의원. 박성준. 지금 원내수석부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중구성동. 이쪽이 지역구죠. 백혜련. 수원이 지역구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전용기. 전용기는 아마 나이가 젊은 친구죠. 여기하고 황운하. 6명이 9개월 넘도록 검찰에 지금 출두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출두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가 뭐냐면 이 중에서 한 의원은 출두 날짜까지 다 지정을 했대요. 다 지정해서 자 그날 갑니다 하고 그리고 저 제가 얼굴이 공개되면 좀 힘드니까 저 지하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하까지 다 번호판까지 전부 다 이제 등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날 배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폭통이 났어요. 그래서 출두를 안 했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유죄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유죄가 벌금형 이상이 떨어지면 이게 아마 징역형이 떨어지면 이게 아마 배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버티고 있는데 아마 지금 검찰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날짜를 지금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지금 이번 달 다음 달이군요. 다음 달 중순까지 13일 13일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유죄의 심증은 상당히 굳어질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지난번에 아마 그 판결문에서 보면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을 전부 다 판결문에 다 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혐의가 거의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의원들의 아마 줄줄이 실형이 떨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현역의 6명이잖아요. 그중에서 박성준 이런 애들 핵심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야 참 돈봉투 받을 점 좋았는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게 송영길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그런데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최재형 목사 여러분 아시죠. 목사도 아니죠. 그 최재형의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를 해 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이야 최재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친북적 종북적인 인사고 지금 아마 오피스텔에 지금 산다고 그래요.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혼자 지금 살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읽고 다니는 건 멀커막 읽고 다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생일 잔치를 송영길이가 해 주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종북 인사에 대한 정말 생일 잔치까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참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민주당 신영대 의원. 군산의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김의겸하고 둘이 경선을 다투는데 오늘 지금 북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신영대에 대해서.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혐의가 뭐냐면 지난 24일에 연설대담 토론형이 아닌데도 선거기간에 마이크 확성기를 사용해서 공기선거법 위반 그때 80만 원이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알고 봤더니 여론조사를 당시에 조작했다. 이런 혐의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가중치나 이런 걸 조작해서 했는데 그때 김의겸하고 1%밖에 차이가 났어요. 그 1%로 결국 당락이 갈라졌거든요. 그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바로 이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당연히 영장이 청구될 건 알겠는데 그러면 또 김의겸이 컴백하는 거 아닐까요? 뭐 피하려다가 뭐 맞는다고 신용대 피하려다가 또 김의겸이 또 나타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민주당의 의원들은 11월이 잔인한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참 이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지금 오늘 지원임도 못 나온 만큼 그만큼 지금 당의 입장이 지금 아주 곤란한 것 같아요. 뭘 입장을 어떻게 내야 될지 지금 아마 애매해서 아마 지금 대책깅급대책회의를 갖고 있고 또 아마 입장 밝히기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하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대통령 육성이 저렇게 나온 이상 이걸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거듭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빨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든지 뭘 대책을 마련하는지 특별감찰을 마련하든지 해놔 놓고 해야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어떡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꾸 공개되는데. 그러면 점점 더 야당의 주장만 힘을 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참 답답하시지만 저도 지금 참 자꾸 혈압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참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국면에서 뭔가 해결점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